안녕하세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뭔가 첫사랑을 시작하는 남자? 네, 그런 연간 아, 진짜 좀 만감이 되게 교체할 것 같아요 어쩌면 되게 바래왔던 순간이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약간 민망도 할 것 같고 되게 재미있게 볼 것 같아요 반성도 할 것 같고 뮤지컬 중에서는 윤동주 다를 쏘다라는 작품이고요 드라마 중에서는 최근에 나의 아저씨 되게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분야여서 제가 좀 더 마음이 갔고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소재로 만들어진 드라마여서 제 인생작으로 제 인생작으로 꼭 보셨네요 정말 좋은 배우 또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자 파이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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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